자 안녕하십니까 박동영입니다 이걸 캐스트를 찍을 때 처음에 이렇게 목석같이 서 있으면 이상하니까 이런 자세를 잡는데 카메라가 슛 들어가고 나서부터 너무 어색해요 이러고 있다가 다시 뻘쭘하게 서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엊그저께 여러분들 7월 모의고사 보셨는데 아 난 이번에 좀 슬펐어 이번에 7월 모의고사가 저는 저번에 6월 정도 전투력이 있었으면 여러분들께서 영어 공부의 소중함에 대해서 더욱더 실감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7월 모의고사가 그냥 평이하게 이번에 출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6월 모의고사 고인물을 하나 끌어내와서 여러분들 오늘 캐스트를 찍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걸 저희 수강생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6월 모의고사 23번하고 24번이 이게 선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논쟁도 많이 있었고 자기는 본인이 많이 헷갈렸는데 이게 선생님 논리대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냥 이런 거 못 넘어가죠 그래서 도대체 뭐가 어려웠다는 얘길까? 궁금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보기로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해설지도 다 잊고 분석을 한번 해보셨을 거라서 이걸 선생님이 앞에서부터 다 해석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 광고 관련된 얘기야 식품 관련해가지고 광고 식품에서 왜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친환경적 막 이런 식품 자연을 담은 신선한 무슨 식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광고 관련된 문구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블라블라블라 와서 이 뒷부분을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일단은 인크리징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엠파시스 리딩에서 그래주얼리나 인크리징이 이런 거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왜냐? 변화 포인트거든 무엇이 무엇으로 변화했다 라고 하며 출제자들이 그렇게 좋아해 내가 게스트 찍으면서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인크리징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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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과 관련된 식품과 관련된 광고들이요 샤퍼들이 익숙해질 수 있게 도와준대요 근데 어디에 익숙해지냐면 어떤 말에 새로운 정의예요 그래서 광고가 광고가 어떤 효과를 만들어야 되냐면 익숙해지게 돕는대 광고 덕분에 익숙해진다는 거야 근데 뭐에 익숙해지느냐 새로운 정의야 새로운 정의 근데 어떤 새로운 정의이냐면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거든요 월서체스 프레쉬 갓 만들어진 이런 뜻이죠 자연 그대로의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이런 걸 내추럴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런 단어와 같은 정의돼 그래서 그 정의는 어떤 정의냐면 잘 고려될 수 있어요 어떻게 고려되느냐 정반대로 전통적인 의미와 이런 게 킬링 포인트예요 여러분 엠파시스 리딩에서 내가 비교되고 겁나 좋아하고 변화 엄청 막 노래를 부르잖아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시야 근데 앞에서는 이해 못할 만한 내용 주고 예시 줬으면 할 말 없지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봐요 변화인데 뭐가 변화됐느냐 단어의 의미가 단어의 의미 자체가 반대 정반대가 되게끔 어떻게 하게 된대요 생각되어질 수 있대요 그렇게 고려되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요즘에 CF에서 신선한 내추럴한 주스라고 해놓고 막 그 앞에서 무슨 오렌지를 까가지고 막 직접 다 짜줘요? 막 쫙 짜가지고 프레쉬 내추럴하면서 줍니까? 아니잖아 여러분들 막 깡통에 이렇게 해가지고 음료수 담아가지고도 여기서 뭐라고 탁 문구 써있어 자연을 담은 주스 프레쉬 몇 백 이렇게 써가지고 딱 주잖아 아 이 깡통에다 담아놓고 뭐 어떻게 봤을 때 이게 내추럴이고 프레쉬냐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거 깡통에 담긴 이 주스는 어떻게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전통적인 의미의 내추럴이나 프레쉬가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전통과 반대되게끔 해석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스를 프레쉬한 주스고 내추럴한 주스 야 그래도 뭐 재료는 유기농이면 그래도 그거 내추럴로 볼 수 있지 깡통에 이미 담은 시점부터가 내추럴이 아니라고 깡통에 담은 시점부터 거기 그리고 이제 막 방부제나 화학첨가제 들어가 근데 그게 어딜 봐서 내추럴이냐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의미 자체를 우리는 단어의 의미를 정반대로 해석을 하게 됐어 옛날에 내추럴이란 단어를 보면 내추럴을 보면 헬스 용어가 아닙니다 내추럴이란 용어를 보면 옛날에는 인공가미가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공적이지 않은 것 그런데 요즘에는 인공적인 가미가 어느 정도 있어도 자연을 담은 내추럴한 주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인식 자체가 변화했다 그런데 광고를 하도 우리가 때려맞다 보니까 거기 새로운 정의에 익숙해져 버려 이제 익숙해져요 깡통에 들어있지만 어쨌든 쟤는 내추럴한 느낌이야 CF 모델들이 나와가지고 오렌지 농장에서 직접 딱 따가지고 막 짜주는 그런 이미지 보면 깡통에 든 주스가 왠지 내추럴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깡통에 들어간 시점부터 이미 내추럴은 아니야 알겠죠? 그건 아티피셜한 거예요 이미 그런 거예요 그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새로운 정의 그래서 지금 광고와 관련해서 거기에 쓰고 있는 단어들 그리고 그 단어의 정의들 그리고 그 의미들 이런 얘기가 핵심 서술의 초점들이거든요 그런데 더 뉴 데포니션은 더 잘 봉사를 하고 기능을 합니다 이거 빨간색으로 체크해야 되는데 The Needs of the Emerging 지금 출연하고 있는 산업 산업적인 푸드 시스템의 요구에는 더욱더 잘 부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기능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런 것들은 Could not supply food 음식 같은 것들을 제공해 줄 수는 없어요 어떤 음식이냐면 관습적인 그런 의미나 사람들이 기대가 있을 거 아니야 옛날에 전통적으로 막 내추럴한 주스 하면 그거는 막 이렇게 밭에서 직접 따다가 쫙 짜주면 내추럴이잖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 나처럼 기대하는 선생님 같은 옛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이 저는 완전 시골 깡촌 출신이었으니까 내가 내추럴하다라고 기대할 만한 음식은 지금 산업사회에서 공장에서 만드는 그런 음식에서 제공을 해 줄 수는 있겠어 없겠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게 웃긴 게 여기 뒤에 보시면 그리고 그런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기능을 한다 그리고 그들은 소비자들의 샤퍼들의 디자이어 욕망을 더 잘 충족시킨다고 했어요 although 비록 with pretense 라고 하면 가면 거짓 거칠의 꿈이 막 이런 말이거든요 가장이라고도 하고 그런 것들과 함께지만 그래서 소비자들이 딱 봤을 때는 자연을 닮은 내추럴 주스 아 프레시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야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신다는 얘기야 그런데 물론 그게 진짜냐 그거지 아니지만 그렇지만 고객들은 어떻다 불만이 있다 없다 딱히 불만을 제기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기능적인 면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해 그런데 이게 내가 봤을 때 독서 문장인 게 마지막 선지 때문에 마지막 선지 때문에 이거를 억지로 하나 더 붙여준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해석이 중요한 질문이 아니죠 선지가 왜 답이 되냐 오답이 되냐인데 내가 항상 서술의 초점 노래를 부르는데 얘네들이 다 들어가야 되고 내가 아까 변화 포인트라고 했었던 거 이 변화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변화 changes Oh yeah In the sense of words 어떤 단어가 주는 느낌 의미 느낌이나 의미죠 의미로도 해석해요 센스로 그럼 내가 여기 체크해놨잖아 의미 Linked to the food as 음식 관련된 어떤 상품 관련된 그러니까 식료품 관련된 어떤 광고와 광고에 연결된 의미 그래서 광고에 연결된 의미가 옛날 사람들은 조금 내추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조금 내추럴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본문에서 지금까지 내가 읽었던 거 거의 다 들어있잖아 무조건 이게 그럼 100% 정답이죠 어떻게 봐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죠 그래서 오답을 일단은 부숴보면요 일단 첫 번째 보세요 decline of reliability in the ass of natural foods 라고 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자연적인 어떤 식품에 대한 어떤 광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성 자체가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잘못된 선지예요 왜 명확히 잘못된 선지냐면 지금 여기에서 신뢰성이 떨어지네 어쩌네 했는데 소비자들은 여기서 만족을 한다고 했는데 소비자들의 욕구를 다 충족을 시킨다고 했는데 누가 불만 가졌대 여기에 대해서 불만 가졌다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본문에서 신뢰성이란 얘기를 했어 안 했어 신뢰성 관련된 게 서술의 초점으로 다루어진 적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이제 우리 사설 모의고사에 익숙해진 친구들은 선생님 본문 내용으로 이걸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추론이지 말 그대로 그게 무슨 말이냐 본문에서 이렇다고 신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었다예요 그러면 얘랑 얘랑 두 개 있으면 얘가 어떻게 정답이 되나 본문 내용이 이랬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내가 신나게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라는 내용이 지문이야 근데 정답으로 그래서 곽동영은 시험을 망쳤다 이게 정답이 될 수 있겠어요? 그냥 공부를 열심히 안 한 내용이 정답이 돼야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래서 인과관계를 놓고 봤을 때 결과 중에 하나 그것도 추론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떻게 정답이 돼요? 본문 내용을 어떻게 이걸로 대표하냐고 본문에서는 그냥 변화 현상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 변화한 거에 대해서만 거기서 끝! 그리고 기능도 잘했다고 했어 근데 뭐 신뢰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여기 누가 얘기했어 그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다 거지 그런 선지를 2차 추론 선지라 그래요 평가원에서는 웬만하면 2차 추론 선지는 정답을 안 줘요 1차 추론 본문 내용으로 정확하게 딱 잡을 수 있는 거를 정답 선지로 줘 왜냐하면 시비가 붙어 이번에도 막 이거 문제나 이 다음 문제 막 선지 관련해서 시비 붙고 막 항의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며 빈칸 추론이랑 근데 그럴까봐 본문에 있는 거 빼박 그냥 반항할 수 없는 정답을 줘요 그리고 오답에서는 가끔 2차 추론으로 아리까리하게 줄 때가 있어 근데 이거는 아리까리할 것도 없어 그냥 매력적인 오답이지만 오답이에요 2번 선지에 대한 결과예요 2번 선지에 대한 결과 그렇잖아 본문에서 언급도 안 된 거 누가 신뢰성에 대해서 따졌어 그냥 변화했다 변화했고 그리고 이제 신뢰성과 관련된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 전통적인 어떤 관습적인 그런 의미랑 매칭이 안 된다라고 했던 부분 이 부분에 근거로 들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지엽적인 결과에 불과한 거고 핵심적인 지금 전체적인 전체의 서술을 초점으로 보면 어떻게 봐도 2번이죠 그래서 1번은 아웃이에요 근데 진짜 너무 매력적이지 아마 이거 1번 때문에 많이 낚였을걸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근데 두 개를 놓고 보면 이러한 일에 대해서 90% 다뤘고 이런 내용은 한 10% 정도 섞여 있을 뿐이야 얘가 메인이고 얘가 원인이 돼서 얘는 결과 그리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것도 아니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것도 아니야 신뢰성에 대해서 안 따져줬어 신뢰성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을 충족시킬 수는 없다라고 했지만 이런 전통적인 의미나 기대 이런 기대랑 매칭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리라이어빌리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지엽적이잖아 지엽적 결과일 뿐이에요 결과 지엽적이고 그리고 3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자본주의적인 예를 들면 그 산업화된 식료품 시스템 산업화된 식량 시스템에서 생명 시스템 거기에서 자본주의가 끼친 영향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자본주의가 영향을 끼쳐서 그래서 광고를 찍고 어쩌고 저쩌고 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맞지 그러면 3번은 틀렸냐고 하면 안 틀렸지 근데 이거는 너무 과도하게 포괄적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시험 망친 게 엄마 아빠가 옛날에 사귀기로 해가지고 내가 오늘 시험 망쳤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엄마 아빠가 그때 사귀기로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나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커가지고 오늘 내가 시험을 망쳐버렸잖아 뭐래 땡땡아 요거 더 먹겠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얘가 뭔가를 영향을 끼쳤다라고 해버리면 영향이 한두 가지겠냐고 이 본문에서 나온 거는 그 중에서 특정해서 광고 관련된 얘기고 거기서 사용되는 어휘의 정의와 의미변화와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너무 포괄적이잖아 어떻게 3번이 답이냐 이거는 무조건 땡이지 그래 안 그래 내 얘기 듣고 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싶죠 네 너가 잘못한 겁니다 무조건 그리고 이거 뭐 4번은 사실은 볼 건 없죠 attract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 아무 상관 없으니까 4번은 무조건 땡이고요 그리고 5번 necessity of meaningful word association 그래서 유미한 단어의 어떤 연상 같은 거 광고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라고 했는데 이런 연상이 안 돼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었어? 문제점을 제기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글이 기묘하게 마지막에 뭐라고 해버리냐면 better mat 라고 해버렸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없는데 누가 뭘 꼭 해결해요? 필요성이 왜 있어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게 문제점이라고 안 했거든 단순 변화라고 했어 그러니까 5번도 절대 정답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이거는 200% 확신을 갖고 2번입니다 여러분 우기지 마세요 2번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엔젤을요 제가 알파 버전하고 베타 버전하고 2개를 만들 거예요 원래는 3버전으로 갈까 했는데 그냥 깔끔하게 2버전으로 갈 건데 제가 오버테이커라는 엔젤가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 기간에 지금 준비 중인 게 나오는데 그 빈순사 페이지로 할 거거든요 그 8문제에 들어있는 빈순사 페이지 있잖아요 1, 2, 3, 4, 5, 6, 7, 8 이거를 복습용 책도 하나 따로 제공을 해드릴 거고 실제 시험지 사이즈로 해서 이 페이지만 나오게끔 하는 브록을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전 프리용, 복습용 이렇게 해서 2개를 제공을 해드릴 건데 이 페이지만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알파 버전은 금방 문제처럼 전문학 매력적인 오답 선지를 포함하게끔 그래서 이제 선택 잘 못하는 친구들 괴로움이 있는 친구들을 훈련해보면 나처럼 따질 수 있는 거지 아... 이건 몇 번 정답이 친구들이랑 여러분들이 논쟁하실 때 손 들고 이제 야, 이건 3번밖에 정답이 없다 하면서 멋있게 한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베타 버전 같은 경우는 6월 평가원이 또 추상 지문이 많아서 어려웠잖아요 금방 그 글도 추상적인 문장들이 꽤 많이 들어있는데 추상적인 그런 내용을 포함하는 추론 내용을 포함하는 고난도 독해 지문으로 해서 같은 포맷으로 알파 버전, 베타 버전, 엔젤 강의를 두 강으로 오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6평처럼 선지가 헷갈린다? 좋아 또는 독해가 어렵다? 좋아 이런 것들 전부 다 대비를 할 수 있게끔 엔젤을 꾸며드릴 거고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를 파이널 체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도 알파 버전이랑 베타 버전으로 저는 강의를 이렇게 엔젤을 가려고 해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뭐 또 다른 컨셉을 잡으면 감마나 델타 버전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알파 베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수능 필수 0단어 총정리해 줄 수 있는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한 번 2천 단어 정도 복습 쫙 시킬 수 있는 강의도 하나 준비하고 있거든요 벼락치기의 신 토르 2천 이것도 준비 중이라서 그때쯤 같이 개강을 할 겁니다 이 오버테이커는 순차 개강을 할 거고 토르 2천은 알파 버전이랑 같이 개강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오케이 좋았어 궁금한 거는 뭐 메가 Q&A나 아니면 인스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셔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